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면 아는데 네이버 미노미노 호우주입원 핑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보세요 자, 바로 다음 곡은 이성훈 선생님의 진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성훈 선생님의 진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성훈 선생님의 진똘에게 보내주세요 이성훈 선생님의 진동 И ine십시오 굴복을 다 안아줍니다 또 내게 이 바람을 키우며 하나의 신분을 만나주고 떠나는 마을을 지켜올 이 바람을 키우며 떠나는 마을을 지켜올 나의 신분을 만나주고 이라의 신분을 만나고 또 내게 내게 또 내게 또 내게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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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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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